여러분 골드코스트, 아침이 밝았습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되게 대로변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커피가 맛집이래요. 어떻게 맛집인지 증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와우. 여기 맛집 증거가 있어요. 베스트 오브 더 골드코스트. 2017년 커피. 드디어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일단 제 생각했던 비주얼과는 좀 비주얼 초코예요. 왜냐하면 오믈렛도 이렇게 거대하게 손보닥보다 더 커요. 그리고 거의 해먹어요, 거의.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식사가 나왔네요. 플랫하이트, 기대하고 기대했던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라떼 아트를 해주셨어요. 라떼 아트를. 플랫하이트가 라떼 같은 건데 우유가 조금 덜 들어가고 커피가 더 많이 들어가서 커피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대요.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인데 우유가 살짝 들어있는 느낌. 그래서 빈속에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거죠, 플랫하이트? 자, 사실 기대하려고 기다렸던 우리 플리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어? 뭐야? 우와! 우와, 뭐지? 이렇게 콘이 박혀있어요. 소스가 있으니까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어? 상큼한 소스 향이네요. 뭐지? 이거 뭐지? 어?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형님,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옥수수 빵인데 호박 향도 나고. 이게 옥수수 씹히면서 호박 맛도 나면서 핫테이크 질감에 뭔가 그 허브 같은 호추 맛도 나는데 맛있고 소스가 상큼하면서 뭔가 자칫하면 느끼할 수 있는 빵을 이 소스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어? 거의 처음에는 시선, 포장 안이 처rer까비하고 먹기怎麼樣. 어? 더러워! 스테이크 주식 interactive 담당시들은 하면 actionss 감자전 같기도 하고 생긴 게. Minorăm 맘불이랑 Health 나무의 일반 소스가 항상 나오 2017. 독특합니다. 여러분으음, 햄 사이에 토마토 있으면서도 토마토 사이에 햄이 있고 궁금하니까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미안해. 너무 맛있어. 취향의 발견 아웃립